너무 이상하게 그 집만 가면 예민하고 까칠게 굴더라. 그 집이 그렇게 싫어? 얼마나 머물려고 이 친구들. 얼마나 머물지. 제가 허락이라도. 언제 떠나? 빨리 떠나주면 좋겠네.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여기 머무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요. 형님 최근작 10억에 팔렸다는데. 지금이야. 몇백억은 되는 거겠지? 너 시바 몇백억이 생길지도 몰라. 엄마도 이 집 사람들도 다 정상 아니야. 빌어먹을 집에서 다함께. 십시일반.